저기도 애.. 애 먹나 보다 오케이 저 친구는 초보 운전 갔던데 괜찮으셨나? 차 이상한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저런 거는 빼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할아버지들이 딱 안 와봐 각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보기야 오늘 꽝 치면 사진 올리지 마 알았지? 형 아는 거야 형이 요즘 하도 꽝 치고 다져가지고 슬퍼 야 너 너거 지고 많아? 사인다 꽝 치고 있는데 너 지금 아 친형 친형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 내가 봤을 때 이건 먹이는 겸 앞뒤로 해줘야 앞뒤로 앞뒤로 아래에다가 고삼 엄딩 껑친 날 이렇게? 잡으면 쓰고 못잡으면 찢어버려 알았지? 하하하하 아 더워 시야 압박감이 cyan 아 더워 시야 압박 FM 아 더워 시야 압박 아 더워 시야 압박 고탈 그치 그치 압박 아 더워 시야 압박 안 아래 으 으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아 나와라 이거 못 끄면 예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야 낯세 좋다 으 으 으 으 예 아 아 힘들어 쪼어 아 아 아 에 오리자 으 아 아 아 아 아 잡아줘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다! 잡았다! 야! 사인 쓴 거 써도 돼! 거꾸로 꼈어요?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 괜찮네! 사이드 덕이에요? 사인 덕이에요? 그러게. 압박감이 중요한 거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이거 안 놓치려고 노력했다. 역광 아니냐? 얘가 중에 역광 따지고 있다. 어, 사이즈 잘 나. 어, 사이즈 진짜 괜찮다. 오케이. 야, 그 찰나에... 보기야, 고마워. 야, 요만한 거 하나 사진 찍고 난리 났다, 진짜. 동영상 찍고. 어. 가자, 이제. 엄정수 인성 놀라. 발식! 아, 좋겠다. 발식! 아, 죽겠다. 어, 죽겠다. 어. 갑자기 스미쳐서 스미쳤나 봐. 이쁘다. 우빵은 매우 높이 나. 우와. 아, 어떡하다. 아, 아. 아, 아.